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끄끄러운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여러분들은 광주정신이 뭡니까? 광주정신, 요즘에 보면 광주정신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광주정신이 뭔가? 지금은 이제 자기검열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뭐죠? 기지 않습니까? 알아서 민감한 주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류석춘 씨가 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1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 외에 강제징용 문제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의 이제 평전을 쓰면서 그 부친 되시는 분이 호카이도의 여러분들 광산에 가는 그런 것을 취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분들 가운데서 생존하신 분도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해 가지고 사실을 확인했고 호카이도의 여러분들 칭룡은 대부분 농촌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갔거든요. 자발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후에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됐거든요. 위안부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도일 일본을 건너가서 일본도 굉장히 골칫거리를 많이 알았죠. 대거 여러분들 이민자들이 늘어나 가지고 그걸 출구로 이제 찾았던 것이 만주 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이나 공론의 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또 고소고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참 그걸 하니까 힘든 거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 이 헌법 전문을 보게 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의 한간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3.1운동은 검증받은 거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1919년도에 3.1운동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학계에서 다 정리정돈이 된 거죠. 그다음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4.19 의거는 1960년도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의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 정리정돈이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5.18은 학계 정리정돈이 아직 되지 않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헌법 전문에 포함하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씨가 이건 옳지 않은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3.1운동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나 4.19 민주의거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정리정돈이 끝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걸 학문으로 따지게 되면 법칙인 겁니다. 법칙. 그러니까 법칙이 등장하기 전에 가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설들이. 가설들이 검증 과정을 거쳐 가지고 법칙으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 법칙은 변경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가설은 기각될 수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도 역사적 사건도 발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상당 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가설 수준인 거죠. 가설로 여러분들 존재하다가 그다음에 4.19나 3.1운동처럼 그렇게 법칙으로 역사적 법칙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어쨌든 5.18은 이렇게 아직은 가설 수준이잖아요. 그걸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걸 법을 만들고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동훈 씨가 5.18 정신을 이게 신는다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논의가 있고 사실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뉴델리 신문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까칠한 글을 많이 쓴 유서인 씨가 제목이 광주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목이 내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 보니까 5.18 광주정신 광주정신을 받들자 웅성웅성웅성합니다요. 광주정신을 헌법전문회 그러니까 윤서인 씨의 이제 가장 이런 캐릭터가 응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8 광주정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광주정신이 뭡니까 정치인들은 왜 거기만 가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가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너는 감옥에 가고 싶으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광주정신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서인 씨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나 이런 걸 따르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된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번에 한동훈 씨가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운동이나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나 4.19 민주화 운동은 충분하게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수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서 헌법전문이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지만 이 광주정신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사건이니까 더 충분한 그런 논의를 거쳐 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록할 만한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문제를 그래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강준만 씨 강준만 씨가 여러분 2022년 4월 13일 날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때 읽었던 글이 나오네요. 경향신문에 쓴 글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뭐 어디든지 다 광주정신을 갖다 붙여 가지고 복합쇼핑몰 여러분들 건설해도 광주정신을 갖다 붙이니까 광준만 씨가 그냥 광준만 씨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쓴소리를 안 겁니다. 위에 북계가 만들어지는 님 감사합니다. 이 복합쇼핑몰은 광주정신을 훼손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광준만 씨가 시장 논리마저 5.18 광주정신으로 상징되는 앞에 무력화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거나 민주당이 5.18과 광주이시면 광주는 다 된다는 뜻한 접근을 보이는 것에 젊은 층이 복합쇼핑몰에 왜 복합쇼핑몰을 만들지 거기다 광주정신을 들여다 대 가지고 그걸 못 만드냐 이렇게 아마 그 지역의 젊은 분들이 좀 반대의 의견을 필요하게 모아냅니다.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언급 안 할 건데 광준만 씨가 정확하게 임급한 겁니다. 여기 임급입니다. 광주정신이면 다 되라는 접근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광준만 씨의 주장이. 이 보시게 되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광주정신을 운운한 식으로 민주당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합리적인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시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광주시민들이 있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다. 광주에서 성력이 없는 내부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습니까? 이게 광준만 씨의 여러분들 물음입니다. 광주시민들에게.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의 문화가 살아 있습니까? 지난 대통령 승리 특정 정당 후보에게 84.8%의 표를 몰아준 몰표의 전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광주정신입니까? 저도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 결과 다료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냥 거의 뭐 전부가 주어지고 몇 천 표 정도를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얻었는데 그것도 뭡니까? 또 조작을 해서 빼앗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84.8%의 표를 몰아준 몰표의 전동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광주정신입니까? 광준만 씨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이없는 실정을 저질렀을 때 여론조사를 통해서나마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 성찰과 자기교정을 압박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광주가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준만 씨 정도가 되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만화가가 광주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오늘 떠올라서 검색을 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대한민국 여러분들 역사에서 사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부마항쟁도 있었고 5.18 여러분들 의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모두 다 헌법 전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 전문에 4.19하고 3.1 독립운동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라는 그 세 가지를 지금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5.18이 포함이 되려면 더 많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가 있고 충분히 역사적 사실로서 검증받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합의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 헌법 전문에 넣어도 그렇게 넣지 않은 거다 이야기죠. 왜 하고 하니까 역사적 사건은 본질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그걸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또 아예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만든 그런 법도 내가 볼 때는 참 옳은 게 아니다 이야기죠. 나라가 좀 더 이렇게 정직하고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지 반대편에 입을 이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1월 26일자 나오는 건데 이놈이 이놈이 몰카를 찍었대요 저런 나쁜 놈 여성 몰카 범죄 아웃 이렇게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열을 내 가지고 몰카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김건희 몰카는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착한 몰카는 없습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가치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러면 딱 자기 편 남편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특정 우리 편이 저지른 부도득함이나 불법은 모두가 합법화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점점 이렇게 분열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정오심 같은 부분들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이렇게 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거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쁜 분들은 이제 나가시지만 오늘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광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가 쓰신 세계 역사를 이렇게 통사를 쓰기는 작가로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훗날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자유의 학장 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사를 한 번 써보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이 안 오겠죠. 제가 글 쓰는 데 대한 매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니까. 이제 이런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이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참 큰 뜻을 갖고 이렇게 편천한 부정성과 해부실이죠. 도둑놈들 1권부터 5권도 여러분 많이 성원해서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